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많은 여친이 공무원에 합격을 하자마자 대출을 풀로 땡겨서 온갖 사치란 사치는 다하고 그걸 남자한테 대신 갚아달라 해서 난리가 났던 사연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거에요. 그 사연 1년이 지난 지금 후기가 올라와서 가지고 왔습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원제, 지 여친 빚까지 떠안을 것 같은 내 남동생. 작년 이맘때 남동생이 빚있는 여친과 갈등이 생겨 누나인 제가 대신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. 이번에 또 답답한 일이 생겨 한 번 더 글 씁니다.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. 제가 지난 사연 겨우 찾아가지고 제가 녹화한 걸 봤거든요. 근데 남자 목소리 그대로 하더라구요. 아마 여기가 여자만 글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누나와 상의를 하고 누나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글을 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넘어가요. 참고로 제 동생 30대 중반 공무원 11년차 정도 됐구요. 얘 여친은 30후반에 공무원 한 2, 3년차 정도 됐습니다. 기억 안나는 분들을 위해 지난 글을 대충 압축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여자 공무원 합격하자마자 바로 대출 2천을 풀로 빠다 댕겼고 그걸로 학자금 남은 것 같고 가족 여행을 다니며 명품도 지르고 비싼 옷 지르고 거기에 또 할부를 천만원 정도 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는 가족 맞춤 주얼리도 사고 피부 미용 회원금도 끊고 등등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가 더 큰 소리치고 제 동생을 나무랬던 그런 사연입니다. 당시 그 글 되게 뜨거웠어요. 톡선에도 올라가고 댓글도 한 500개 정도 달린 글로 기억하는데 뭐 전부 다 헤어지라는 얘기뿐이었죠. 그렇게 제 동생은 그 댓글을 읽고 지 여친이랑 며칠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요. 당시 걔가 그랬대요. 야! 너 아니라도 나는 만날 수 있는 남자 얼마든지 있어! 아! 네 맞아요. 그 직업이 아무래도 남자들이 되게 많고 여자가 상대적으로 귀하다 보니까 다들 되게 잘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여하튼 이 말에 저희 동생도 화가 나서 장난하냐? 네 나이에 돈은 커녕 빚만 오지게 있고 집안 사정도 안 좋은데 능력이 안 돼서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이 없을 예정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이해해주는 놈이 있을 거라고 보냐? 장난하냐고! 등등 이런 막말을 좀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지고 난 뒤에도 동생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. 특히 그 여자랑 같은 근무지에 있다 보니까 서로 겹칠 일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 나름 잘 견디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요. 지난 설 온 가족이 모처럼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걔랑 다시 만나는 중이라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. 당시 기준 몇 주 전에 그 여자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요.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데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렇게 걔 난리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제 동생한테 연락을 한 걸까요? 여하튼 지난 아무 사정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좋다고 뛸 듯이 기뻐하시는데 헤어질 당시 서로 가치관이 안 맞아 헤어졌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모든 걸 다 아는 저는 속이 타서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. 결국 안되겠다 싶어 잠깐 보자 하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너 미친 거냐고. 그러자 동생이 하는 말 이거예요. 근무를 하는 동안 혼자서 너무 외로웠답니다. 참고로 저희 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쳤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어요. 그리고 그 여자랑 다시 만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다. 빈 문제는 해결 안 해줄 거라 단호하게 말했고 그 여자도 받아들였대요. 그리고 그때처럼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라는데 아니 이것들 지금 나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누가 믿냐고요. 동생도 중반 넘어가고 걔는 이제 마을입니다. 무엇보다 그 여우 같은 년이 아예 작정하고 가면을 쓴 채 잘해주면 마음 약한 내 동생의 생각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.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게다가 전날 그 여자가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이거 절대 가볍게 만날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동생은 몰라도 걔는 아니다 이겁니다. 보니까 또 둘이 어디 여행 갈 거라며 계획을 다 짜놨더라고요. 여자 쪽에서 이미 숙소 같은 걸 다 예약했고 뭐 난리가 났어요. 정말 걱정됩니다. 이러다가 혹시 임신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정말로 그 여자의 빚까지 떠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에요. 또 그게 다가 아니잖아. 그 씀씀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.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. 너 정신 차려라.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이제는 걔도 예전과 달라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녀. 이러는데 아니 미친 티 한 장에 30만 원 넘어가는 옷이 순수한 옷입니까? 그게 수수한 거냐고. 뭐라더라?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싸구려를 입긴 좀 그렇지 않냐. 이딴 소리를 해요. 게다가 지금 제 동생도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. 그 여자요. 본인 가족에 대한 관한 건 아직도 아끼지 않고 돈을 펑펑 쓴다고 합니다. 뭐 오랜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면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라고 이 자식이 실드를 치고 앉았어요. 저희 동생이요. 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지금 꽁꽁 신도시에 34평 신축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요. 돈도 제가 알기로 1억 정도 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통장에. 그리고 이거 뭐 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지난 10년 넘게 진짜 아끼고 아끼고 고생해가지고 겨우 모은 거예요. 누나인 제가 압니다. 차도 얼마 전에 샀는데요. 처음으로 그전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지하철 버스 그것도 아니면 뚜벅이로 살았던 동생이에요. 옷도 어찌나 잘 관리했는지 대부분 10년 이상 깨끗하게 입고 있는 중이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 가정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당근마켓 이용하는 그런 동생입니다. 이런 동생인데 저는 그지 같은 거머리 같은 게 달라붙으니까 누나인 제 속이 안 타고 베기겠냐고요. 시커멓다고. 아니 솔직히 그래요. 같은 여자라 그런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. 제 생각은 이래요. 전날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면서 제 동생과 헤어지고 나니까 그런데 그래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지. 어디 그게 지 마음대로 되겠냐고요. 배경이 썩었는데. 결국 모든 시도가 실패했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지 전남친 즉 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이거는 단순한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당시 둘 다 혼기가 이미 찼고 아니 넘쳤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거든요. 그러니 결혼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? 자주 했다고 해요. 그런데 이럴 때마다 그 여자가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? 우리 결혼하면 자기 어떻게 할 거야? 이런 말을 늘 먼저 꺼냈다 하고 근데 빚이 많으니까 동생은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아니 그 전에 빚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? 이렇게 물어보면 이 여자는 늘 네가 뭔데 상관이야?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내년부터 갚을 거다? 이런 소리 했다는데 아니 지금이 내년이잖아. 아직 못 갚았어요. 더 늘었지. 아무튼 그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동생이 글도 올리고 싸우고 나무라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니까 그 여자 역시 여기서 큰 부담을 느꼈고 서로 투닥투닥 싸우다가 헤어진 거예요. 여하튼 동생한테 물어보면 그 여자 쪽 지금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.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20평도 안 돼요. 거기에 4남매가 살고 아버지는 당신, 부친, 선친에게서 받은 재산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자식들도 너무 많으니까 버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한마디로 가진 게 없어요. 그런데도 씀씀이는 엄청 크다 이겁니다. 아니 그 형편에 가족 커플링, 호텔 풀빌라, 철마다 귀한 음식들, 킹크레, 말고기, 당나귀고기, 당나귀고기, 한우 오마카세, 이런 비싼 것들 이런 걸 먹는 게 아니 이제 막 취직한 딸내미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자식이 받아온 대출로 풀빌라 가고 가족 주얼리 맞추고 이런 걸 할 수 있느냐고요.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자식이 대출받아 온 돈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알면서 그걸 했다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믿어지세요? 부모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. 만약 저나 저희 동생이 똑같이 했다면 아이고 호강시켜줘서 고맙다 내 새끼들 이런 게 아니라 기절초풍 하셨을 거예요. 저희 부모님은 그리고 아니 이런 돈 문제를 떠나서 딱 보면 보이잖아. 서로 성격 너무 안 맞고 맨날 키싸움만 하려 든다니 어쩐다느니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러면서 고통받고 힘들어 할 땐 언제고 이걸 왜 또 만나는 거야 그렇게 당해놓고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요. 막말로 이 새끼가 제 동생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이면 그냥 손절하고 말겠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고 가족이고 핏줄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아니 혼자인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만약 그거랑 결혼을 하면 분명 그 집안에 다 퍼줘야 될 거고 빚도 갚아줘야 되고 궁극적으로 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오진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서워요. 여러분 도와주세요. 이 미친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뒤에 훅이 있습니다. 댓글 1번 예 기억납니다. 근데 내가 그때도 말을 했지만 이거는 무조건 쓰니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. 일로 바치라고 2번 그 정신나간 동생 눈 똑바로 보고 말하세요. 결혼 후에 네 삶을 상상해보라고 그래도 그게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겨낼 자신이 있으면 해라 하되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오면 나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세요. 3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그 여우 같은 여자에게 있어 쓰니 동생은 딱 먹기 좋은 밥 차려놓은 밥상 호구죠 호구 우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파트부터 회수를 해야 돼요. 아파트 때문에 다시 왔을 가능성이 거의 뭐 100%죠. 게다가 나중에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빚 있는 거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100% 이지랄 할 건데 어우 진짜 깝깝하네 이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. 어? 쓰니 동생뿐만 아니라 집안이 폭삭 내려앉는다고 당장 터뜨리세요. 4번 이거 부모님한테 말 안 하면 너도 공범이다. 5번 임신과 동시에 집도 같이 날아가겠구만 깔깔깔깔깔 6번 쓰니 동생이 만만해서 다시 찾은 게 거의 확실해 보여요. 다른 놈 만나도 쓰니 동생만한 남자가 없었던 거죠. 그런 호구가 없지. 그러니 혹시나 싶어 다시 연락을 해봤는데 어머나 흔쾌히 받아주네 답답하다 정말 그래요. 그 결혼까지 하면 쓰니 동생 미래 너무나 뻔한데 큰일이에요. 이제라도 부모님한테 알리면 안 되는 건가요? 왜 말을 안 하죠? 결혼보다 어떻게든 헤어지게 만들고 뒤에 원망을 듣는 게 더 낫잖아요. 평생 후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할 동생 바라보는 거 그거 지켜볼 자신 있어요? 7번 야 내가 예전 걸 봤는데 이 정도면 지능의 문제 아닌가? 어? 그러게요. 남자가 얼마나 못 났으면 8번 사연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건 쓰니 동생 탓도 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다른 여자를 만날 깜이 안 되는 거죠. 만약 그게 됐어봐 진작에 다른 여자 만났을 겁니다. 아파트도 있는데 못 만났다. 이건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거지.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동생은 아예 영원히 결혼을 못하고 쓰니가 말년에 동생 뒤치다거리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동생이라고 무조건 편들려고 하지 말고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손전해라. 9번 만약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동생이 평생 모은 그 1억 이거 저 여자가 2년 안에 탕진한다. 10번 아니 근데 공무원 2, 3년 차가 대출 2천만 원에 그 돈 모자라 카드 할부 천만 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? 공무원 합격자 대상으로 대출 마통 많이 해줍니다. 노량진 가보면 은행들 벽에 아예 떡하니 붙어있어요. 훅이 어제 글 보여줬고 그래서 동생도 여러분이 써주신 댓글 다 읽어봤습니다. 제가 알지 못하는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. 누나인 저도 낳아준 부모님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와 동생의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. 헐 짠네 근데 졸라 강렬하다. 덜덜덜덜덜 2번 펑펑 설거지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고 앉아있니 여자다인 내가 봐도 아찔한데 이걸 동생은 모른다고요? 와 그래 조만간 제2의 이혼의 사건 터지겠네 부모님은 어쩔 거야? 헐 3번 야 죽서서 개준다더니 이게 딱 그짝일세 덜덜덜덜 4번 어쩔 수 없죠. 인간은 누구나 끼리끼리 만나는 거거든요. 그동안 쓰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신경 끄고 쓰니 인생이나 사세요. 5번 그래 뭐 빚쟁이 입장에서 보면 평생 지 아동바동 빚 갚으며 고통 속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든 돈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빚도 갚아달라 하는 게 훨씬 낫지 뭐 그렇게 돈을 갚아주면 뭐 먹튀 바로 이혼하는 거고 또 안 갚아줘도 이혼하는 거고 믿져야 본 건 아니여 모험을 해보는 거지 맞잖아요? 빚쟁이들 입장에서 돈이 무섭지 이혼 따위가 무섭겠냐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히네 여미세네 여미세 그렇죠?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안 들어요. 넘어갑시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precedent erd